저번에 언제였지? 예전에 저희 한번 그거 하지 않았어요? 3승승이었나? 5승승이었나? 그때 이후로 처음됐네요 재밌겠다 주캐를 가지고 오셨는데? 대구 방역 대구 방역 개무섭습니다 선생님 개무서워요 1식병 2식병 2식병 한개 2식병 와 별콤 맞나? 아 잘 때렸다 와 별콤 맞네 아 반응 정말 좋아 와 이게 뭐야 위험했다 우와 쩔어로 세이미폰이 어서오세요 원투 선생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와 야 이거 얼마였지 나이스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행이다 나이스 와우 저게 끊겨서 속질이 안들어갈까봐 그냥 짠 다행이다 라운드 1 반 으어어 아이 펜시 옆으로 누워있는데 맞어 아유 바보야 데빌 초풍인줄 알았다 안돼 안돼 저도 그래요 요즘은 한시간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젤리권이 잠도오고 이래서 그런지 잠도오고 못하겠어 기원 아 안들기네 우와 아 얘는 월바가 두개였습니까 아 더 쩍네 너무 잘하는걸 어 야 나 아무것도 안했어 왜 맞아 성공 성공 이케 아 펜시 이씨 신기하네 서울 사람이랑 안 끊기네 신기하다 이게 끊기는 사람이 있고 안 끊기는 사람이 있나봐요 우와 무빙 오졌다 리스콘스 오우 우와 되게 오졌다 와 시계맨 오져 조금 더 참으면서 조금 더 이거 안썼는데 아 너무 잘 피해지는데 너무 잘 막는데 아 존나 무거 맞았다 오우 왜 이렇게 잘 맞았지 오우 위험했다 와 오우 오우 다 맞네 아 이게 안맞아? 오우 오우 아 정말 잘한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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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해 아아 뭐해 와아 정말 잘한다 여기다 who 오우 요구 오우 오우 아이씨 아깝다 아이씨 제가 발길을 의식하고 있는구나 예? 뭐? 저 그얘기 고등학교 위로 처음 들어봐요 와 고맙습니다 정의료를 아신다는건 좀 연배가 이씨가보네 요즘 그분 활동 안하잖아요 아아 다 됐는데 야 이축을 때린단 말이다 야 이게 피해져? 진짜 살짝 스탭만 밟힌건데 피해지네 팁이요? 요거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한 번에 두가지를 못하는 사람이라 나이스 아 이런 실수했다 우와 나이스 와아 상대방 너무 잘해 1,2 와 안걸리네 꽈드 안걸리네 이게 안걸리네 꽈드 와우 아 너무 잘한다 키보드를 못 이겨요 진짜 전 처음부터 조이스틱으로 인권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앉아잇쥐이? 살려주세요 각시니님 게임 오 쉣 나왔다 쉣 나이스 아 눈 따가워 아 눈 따가워 갑자기 왜 그러지 아 너무 잘 펴진다 아 우정도 피했어 와 너무 잘한다 아 앉아 있었는데 아 우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네 와 네 피해져요 피해져요 양윙으로 다 피해질 겁니다 아 아이고 들어가지도 못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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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새가 가장 좀 작기 그래도 무난하죠 퇴새가 아 아 아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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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일부러 꼬았거든요 일부러 꼬아서 했는데 그것도 막았어 와 쩐다 안되네 아휴 개겼다 망했네 야 이거 하자 한번 하자 함 하자 또 아어우어우우 bought 아우 진짜 잘하네 와 잘해 왜 안앉지? 와 싱크랄을 잡는다 으어어어어 오지 미스틴 우와 오리발이네 짠발이 있잖아 오우 잘한다 잘해 너무 잘해 타이켄은 씹이에요 씹 저분은 각신이님입니다 어떻게 한번을 안앉지? 대단한데 와 뭐 믹스박스 이런거 쓰세요 혹시? 오우 아이고 영각인줄 알았다 에이 아니랬다 내가 영각인줄 알았다 이쯜 모바일밀시구나 아 Clinic 안참면 돼 우와 졌다 제발 벽님 나이스 벽 상황 오지네 아 가다가 맞았네 뭐야 어디가? 우와 자리가 맡겨도 팽은 꾸준히 잘 치시네 아 일부러 끌풍 했거든요 느리게 하면은 앉을 것 같아가지고 썼는데 그거를 또 피해버리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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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 권 안고고 저게 쩌네 저거 올받아가는 거 아니야 우와 어떻게 저렇게 딱 맞게 딱 피하지 와 죽었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왜이렇게 쎄 아우 너무 잘한다 진짜 너무 잘해 고이고 고여버린것이야 이거 안썼는데? 우와 아이고 우와 다행이다 와 프레임 딱 맞게 막았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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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